안녕하세요. 러블리 유빈입니다. 이 짐볼 가지고 하는 이 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약간 번외편이지만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로 제공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. 지금 보시는 이 공은 미니볼이라고도 하는 짐볼인데요. 이 필라테스 동작에도 이용되지만 요가의 동작에도 이용되고 앞편에도 말했지만 탄력성이 좋아서 피트니스 동작, 점핑이나 이런 거에도 이용이 많이 되세요. 그냥 사놓기만 하더라도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고 보관하실 수 있어서 보관성도 좋아서 많이 구매를 해주시는데요.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 편으로 이 돌을 이용할 수 있는 운동법을 가르쳐드리려고 합니다. 앞에서는 이제 복근을 이용했다면 지금 이제 옆구리와 등라인을 만드는 동작이 들어갈 건데요.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자 먼저 이렇게 인어공주가 된듯이 옆으로 눕는다고 생각하시고 누워주시는데 먼저 눕기 전에 위에 있는 오른쪽 다리에 공을 끼워주세요. 완전 작은 공보다 저희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앞을 줘서 종아리 허벅지랑 당기는 이 힘을 주셔서 밀어주시고 나는 만약에 유연성이 없거나 힘이 없다면 밑에 다리를 접어주시고 괜찮으면 다리를 펴주신 상태에서 팔꿈치는 받아 한 손은 앞으로 다지시고 아랫배에 힘을 주셔서 다리를 펴주세요. 자 공이 보시면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다시 그러면 허벅지 위에 올리셔서 끼워주시면 돼요.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앞으로 당겨서 옆구리 근육을 사용하면서 앞으로 보내고 뒤쪽으로 보낼 때 이 허벅지 앞쪽이랑 복부 안쪽이 당겨지기 시작합니다. 3 4 5 6 7 8 여기서 조금 더 강도를 높여 비비면요. 다리 사이에 발목과 발목 사이에 공을 끼워주시고 다시 바르게 누운 상태에서 이번에는 복부 코어를 이용해서 옆구리를 사용하면서 두 다리 들면서 골반의 균형까지도 맞출 거예요. 중력 포인트는 어깨가 너무 쏠리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. 1 2 3 4 5 다리 닿기 전에 올라와 주시고 3 7 8 벌써 여기 허리가 아프시고 막 아프고 당기죠. 그래서 부장 갈사다를 응용하셔서 이렇게 배를 대고 누우시고 두 다리를 쭉 뻗어주시고 힘을 푼 상태에서 들어갑니다. 등 라인을 만들고 허리 라인 아픈 곳을 풀어줄 거예요. 등 라인 아시고 올라와 내쉬고 다시 마시고 여기서 또는 호흡 내쉬면서 기다리셔도 되시고요. 다시 마시고 자 팔이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손이 공을 누르는 압력이 많으셔야 돼요. 다리 힘 푸시고 좀 더 허리가 아프시면 다리를 더 넓게 마지막 한 번 더 1 2 3 4 5 이렇게 돌아오시면 돼요. 자 반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. 이쪽으로 진행돼서 가볼게요. 자 인어 공주처럼 먼저 눕고 팔꿈치 접어서 내 다리를 허벅지 사이에 올려서 끼워주셔도 되시고 아래에서 눌러서 끼워주셔도 되세요. 저는 허벅지 사이에서 끼고 그리고 조금 더 밑으로 가서 공이 더 위로 보이게 끼워주셔도 돼요. 대신 종아리 허벅지 압력을 많이 준 상태에서 내 몸이 일직선인지 확인하시고 1 뒤로 많이 보내주셔야지 옆구리가 당깁니다. 2 얘는 이완이고요. 얘는 조금 더 탄력성 수축 운동이죠. 3 4 5 5 6 7 8 11 2 사이드킥 옆으로 가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. 그 상태에서 갑니다. 들어 마시고 내쉬며 1 2 3 발 안쪽에 쪼어놓은 힘과 몸이 뒤집어지지 않도록 계속 앞으로 미는 힘을 가지시고 복부에 힘 주시고 6 7 8 자 여기 막 옆구리 당기고 허리 아프죠. 그래서 공을 가지고 오셔서 누워주신 상태에서 다리 힘 풀어주시고 손 앞으로 뻗으셔서 들어 마시고 쭉 끌어올려 내쉬어요. 마시고 내쉬며 내려가시고 다시 들어 마시고 쭉 끌어올려 손바닥에 힘 주시고 어깨에 힘 주시고 다리 힘 풀어줄게요. 내쉬고 자 좀 더 손을 당겨주시면 봐봐요. 공이 앞으로 많이 밀려있으면 강도가 약하고요. 공이 나의 얼굴 쪽으로 당겨오면 강도가 강해요. 해볼게요. 체비 안 당겨왔죠? 손이 빠졌죠? 그 상태에서 올라오면 훨씬 더 많이 뒤로 가죠. 1 2 다리 힘 풀어주세요. 알아서 엉덩이 힘 들어가세요. 마지막 한 번 더 해볼게요. 힘 들어 마시고 내쉬며 내 눈아이 이뻐져라. 많이 기다리지 마시고 한 5번 정도까지만 하고 돌아오시면 됩니다. 뒤쪽으로 당겨서 엉덩이 뒤꿈치 붙이고 손 앞으로 좌우로 흔들흔들 마지막 워밍 피니쉬 운동 천천히 돌아오시면 되세요. 어떠세요? 생각보다 아마 하시면 이 8번 세트가 한 번인데도 땀이 엄청 많이 나실 거고요. 잘 되시면 8번 3세트까지 꼭 해주시고요. 이 등라인 운동은 충분히 많이 하셔도 무리가 안 가기 때문에 대신 오래 멈추지 마시고 반복적으로 움직이시는 게 중요하니까 반복적으로 움직여주시면 됩니다. 지금 보시는 동영상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. 그리고 아이들이랑도 하기에 정말 좋은 운동이고 커플끼리 하면 더 좋고요. 쓸쓸한 이 추운 경우에 커플끼리 한 번 같이 해보시고 남년노소 가릴 거 없이 한 번 사용해보세요. 지금 보시는 동영상 네이버TV, 카카오티비, 빙글 유튜브에서 한 번 더 보실 수 있으니까 꼭 시청 한 번 더 해주시고 따라해주세요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 러블리 유빈이었습니다. 나머스테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